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대구에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가수 모델의 가수 김유진 인사드립니다.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믿음직한 남자가 있어요 애교 많은 남차랍니다 길에 지쳐 힘이 되는 용기를 주죠 우울할 땐 소란한 건네요 내 마음을 다 두어도 아깝지 않은 내 세계 최고의 남자 햇살 같은 나의 남자 매려있는 나의 남자 여보 당신 사랑해 여보 당신 사랑해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네,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헤이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믿음직한 남자가 있어요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내 세계 최고의 남자 내 마음을 다 두어도 아깝지 않은 내 세계 최고의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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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